나 방금 고백했는데 내가 선생님 좋아해요 나 좀 남자로 봐줘요 이거 혹시 아니야 대박 뉴스 서예진 그만둘지도록 거절 못하지 완벽한 조건인데 오늘 본 건 비밀로 할게요 한가하게 첫사람 탈흥 같은 거여서 네가 원하는 거 다 못 가져 기억은 하고 계세요 내가 선생님 좋아하는 거 내 눈엔 서예진밖에 안 보였어요 너 되게 까문다 마음먹은 건 거의 다 해요 아시죠?